야, 알바 해봤어? 저 테이블 안 치웠다 맘에 안 들어, 맘에 안 들어 사장님 눈에는 이게 다 보여 이런 거 혼자 다 했으면 진짜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아, 저 성격이 좀... 성격 때문에 더 쓸어야 되나? 알바는 많이 해봤어요, 어렸을 때 잠시만요, 잠시만요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한 거죠, 그거? 오늘 첫 알바랑...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 사장님 오늘 죄송한 거 맞네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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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 감사합니다.